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오늘은 메인 캐릭터로 갑시다 오우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거 잘됐어요 가자 여기 돌 없는데 네 여기로 와요 나이스 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나이스 잘렸네 또 이 친구네 진짜 이거는 어디서 쓸 수 있을까? 거기? 모르겠다 아 아 씨 배유 없어 여기 나아갈 곳 여기 나아갈 곳 아 왜? 당신 한번 아 아 나이스 고 오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죠 네 계속 나이스 나이스 뭐 그거는 좀 아이 괜찮은데 나이스 나이스 나가자 나가자 아 아 아 아 아 잘 잘 됐네 잘 됐네 잘 됐네 으어 이거는 좀 무서운 것 같고 이쪽으로?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가면 되죠 하하 나이스 이 친구 좀 무서워 보였네 그냥 거기서죠 꺼져 잘됐어 여기도 길이 없는데 나갔음 아 잘못 눌렀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이스 그게 뭐예요? 이거 처음 봤어 내일 봐요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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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